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꿀꿀 예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계단에서 구르는 게임인데요 다른게 뭐냐면 바로 나의 분신을 만들 수가 있는거에요 자 여기서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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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 뭔데 펀치 뭔데 고고맨 이리와 야아아아아아 던져 던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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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던져 저리 던져 야아 하하하하 봐봐요 예쓰 요렇게 하고서 요렇게 하면은 저 분신이 생깁니다 보이죠 이거 다섯마리 됐어 퓨 아아 이리와 얘들아 개간 다 같이 아 다시다시 개당 구르는거야 간다 다섯시서랑 같이 구른다 네골 advise 깨! 다리가 꺾였어어 다리가 꺾였다고 일어나 아아 그우 누구야.. 뭐야 아 아아 얘들아 얘들아 사람 살려라 얘들아 아 어어 거인들속 거인마저 커질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해도 되요 500대나 됐다 머리는 왜 안 커졌지 이거 도도 50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막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막 굉장하죠 가자 가자 도도도도 얘들아 가자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하하하 얘들아 올라오라니까 도도도도도도 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올라오라 또다울ら brethren 와아~! 올랐다! ever since aoi 에에에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니가 닮으면 어떡해 아이유 왜이래 어으 들었다 들었다 어으 들었다 가만있어 Lif 가만있어、 친구야 아을 Dear 들어 들어 아hmm 도망가 도망가 오 큰 친구 있다 이 친구 들자 몸통만 날라간다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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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오 오 뭐야 나도 들고 싶은데 와 큰 친구 집어던진 거 봐 와 유 스트로 스트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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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크다 나 이거 들어야지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아 날려주세요 으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놓쳤다 너무 커가지고 어휴 몸통 몸통만 던져버렸어 으야아아아 던져 던져 으아아아아아 아 안던져진데 으아아아 아 나 바닥에 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지? 으야야야 날려주세요 하하하하하 헬프미 간다 아 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계단에서 구울 수가 있는데 으으어어 아 안그러져 구워 쿵쿵쿵 쿵쿵쿵쿵쿵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떨어져서 돈도 벌림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되는데 어 나 VIP 됐네 갑자기 분신 20알이 가능 야아 되다 피그 군단 간다 뚜르르르르 가자 얘들아 우르르르르 신났나 우르르르 계단 올라가야 돼 계단 똥 속도를 배구로 해 하하하하 와 엄청 빨라 가자 올라가자 얘들아 올라가자 여기서 뛰어내릴거야 얘들아 가자 와 여기 뭐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서 어 이상하네 왜 쓴마리가 아니지 어 밑에 있잖아 얘들아 거기서 뭐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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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친구를 괴롭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데리고 가야지 하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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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친구야 하아아아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오오오 오우 율-' chron 33 올라가 unsere 자 애들아 간다 하 에یک에꼬 으르르르르르 으르르르르르르르 promo 이게얼마까지 갈지 천 되나 반 됩니까? 와아아 우으르르르르르르 피그가 세상을부정한다. 와아 996 점령한다 세상을 점령한다 진단다 이러다 이러다 으아 아 나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날 딱 들었지 펀치 펀치 아 저리가 어우 도망가 도망가야 돼x3 도망가야 돼 도망 와아 저거봐 굉장히 알아 돈 올라가는거 봐 와 뭐야 벌써 돈 $50000 됐어요 허?! 어떻게 된거야 이거 오 Ой 어디가 어디가 멈춰! 됐어! 저거 살 수 있겠다 오오오.. 거인다 오오오.. 도망가 도망가 오 나 틀으려고 이거 기계 시작해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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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겁지만 무겁지만 틀었어! 아악! 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악! 떨어졌다! 그리고 이거를 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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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야지 저리 가봐! 복사를 이렇게 마치고 복사를 순마리 하고요! 피그를 순마리 트였어 됐다! 간다간다! 아 내가 내가 못하잖아! 내가 못하잖아! 다 내려! 다 내려! 다 내려! 다 내려! 나 빼고 다 내려! 아악! 아악! 우으르르르르! 우으르르르! 여기서! 봐봐요! 여기서 이렇게! 일단 힘을 빼면 힘을 빼고 누우면! 아아아아아아아악! 몸이 좀 이상한데! 이게 아닌데! 왜 이러지? 왜 안 미끄러지지? 미끄러지라고 그렇지! 아아악! 미끄러서서 내려가라고! 나도! 아아아아아! 그렇지! 그렇지! 아아아아악! 이렇게 이렇게! 아아아아! 도착! 이렇게 하는건데! 뭐야 이거? 사람이야? 뭐야 이거? 나도 여기 들어가 돈 잘벌린다 클론은 없애고 돈도 벌어 피그 쥐레구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5만원까지 벌어 5만원까지 벌어 저거 사야돼 이거 타고 가자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슝 엘리베이터 도착했습니다 도착한건가 떨어질거 같은데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요 이거를 부르면 클론을 부르면 자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아 가라 끄러 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음.. 얘들아 이거.. 이거 터진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아악 뭐야 오오 천장에 썼나봐 오오 너무 강력해 자 이렇게 하고 밑에도 좀 있네 괜찮아 이 상태에서 이제 굴러 굴러요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와 하모양 거꾸로올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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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졌어 안돼 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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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소해야되죠 아이고 껴서 나를 방해해 망치 받아라 받아라 망치 어 뭐야 왜 안날라가 누구였지 누구였지 왜였나 뭐였지 홈런 뭐였지 홈런 홈런 망치맨 망치맨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망치맨 나가신다 이렇게 하면 머리통만 있거든요 이것도 굴러간지 한번 보자 내가 좀 굴러야되는데 된다된다 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복제 자 머리통 스무개 흐흐흐흐흫 우리 스무개 맞아요? 세봐 아닌거 같애 몇개 빼먹은거 같애 스읍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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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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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안 빼먹었어 안 빼먹었어 빼먹은거 없어요 자 이렇게하면은 이제 머리통 스무개 굴러 갑니다 얘들아 굴러 다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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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구 흐흫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이 왜이래 이거 얘들아 너네 머리 왜 그러고 있어 머리가 들어갔어 머리 왜이렇게 들어갔어 얘들아 머리 왜이러고 있어 뭐하는거야 어? 머리 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상한 그거였는데요 어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게 보셨네요 재밌게 보셨습니다 그럼 안녕 쨍